동해시가 2022년 주민 참여 예산 제한 사업 집중 공모에 나섭니다. 내년 운영 규모는 20억 원으로 시민 소득 증대와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 시정 참여형의 15억 원, 마을 단위 공동체 사업, 지역 특화 사업 등 동단위 자치 계획형의 5억 원으로 구분해 실시합니다. 동해시민 누구나 오는 29일까지 공모 접수에 참여할 수 있고, 동해시는 이 기간 시민 설문조사와 온라인 예산학교를 병행해 관심도를 높이고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. 지난해는 주민 공모 사업에 전체 55건이 접수돼 올해 사업에 36건이 반영됐고 2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.